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국거 국거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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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먹었지 먹어 먹었지 야 니네 이제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제 밥을 안 먹고 맨날 고기만 먹어서 큰일 났어 이제 오빠 골이 빠지겠어 이제 아주 그냥 허리가 쉬겠어 이제 쉬 허리가 오빠 그냥 알았어 먹어 일단 먹어 일단 먹어 일단 먹어 맛있어 7구 오빠표 삼계탕 오빠도 슬슬 밥 먹어야겠다 김치에다가 7구 역시 꼭꼭 씹어먹는 7구 빨리빨리 먹어버리는 구 언니는 아직도 이만큼 구는 벌써 바닥이 보이고 5구 천천히 먹으라고 야 체한다 요요 구 또 야 구 구 다 다 다 아 아휴 야 7 나눠 주지도 마 정량이야 그냥 이만큼이나 남았는데 5구 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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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설거지를 해 버리는 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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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거지 칠만 봐야겠다 이제 구 뭐 설거지 다 해버렸는데 뭐 저저저저저 푸지칠 지구 있어 칠 구 구 읍선어 이제 지구 천천히 먹었지 구야 그러게 기다리는 거야 칠언니가 혹시나 조금 남겨줄까 해서 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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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니네들 진짜 이거 근데 문제 문제야 진짜 치구 니네 사료는 안 먹고 맨날 맨날 고기만 먹고 떨어진 거 없다구야 너 봐 그니까 너도 천천히 먹어서야지 언니처럼 그걸 누가 뺏어 먹을까봐 그거를 그거를 어휴 기집애가 있음 너는 어휴 지겨 야 구야 너 남먹는거 쳐다보는거 그거만큼 그거만큼 그 그런거 없다